손흥민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쫓겨날 위기 메뉴가 손내밀었다.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독일 스카이스포츠는 13일 한국시간 티모베르너 28가 토트넘 후스퍼의 신뢰를 잃은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가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 11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4대0 완승을 거뒀다. 베르너도 힘을 보탰다. 이날 후반 42분 제임스 메디슨 대신 교체 투입된 베르너는 적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두 경기 연속 득점이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7라운드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던 베르너는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토트넘 잔류 가능성을 높였다. 토트넘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으로 끝으로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베르너를 완전 영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베르너의 활약은 토트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토트넘 입단 후 8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골 이도움에 그쳤을 뿐이다. 주전 경쟁에서도 점차 밀리고 있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마치고 복귀한 직후부터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실정. 도움의 손길을 내민 구단은 메뉴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메뉴는 올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베르너를 영입 후보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공격수 영입은 메뉴의 목표 중 하나로 꼽힌다. 올 시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스무스 호일론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전 경쟁까지 벌일 수 있는 자원을 데려오겠다는 계획이다. 베르너를 향한 메뉴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메뉴는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도 베르너를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스카이스포츠는 메뉴 이외에도 플럼, 스프엠과 같은 구단들이 베르너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불과 한 달 새 입지가 확 달라졌다. 티모베르너, 토트넘의 이야기다. 지난 1월 토트넘에 임대 이적한 베르너는 오는 6월 원소속팀 알비라이프치히, 독일, 복귀가 유력했다. 토트넘과 계약 당시 완전 영입 조항을 삽입했지만 활약이 저조했던 탓이다. 토트넘이 1-2월 사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참가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를 영입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복귀한 후 재기량을 펼치자. 베르너가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짧은 동행을 마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보도도 여러 차례 쏟아졌다. 그러나 베르너는 이달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턴 빌라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본인을 보는 세간의 시각을 바꿨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3일 한국시간,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베르너를 붙잡으려고 한다며 토트넘은 사전 합의된 1,500만 파운드, 지 151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베르너 완전 영입 작업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베르너의 변화에는 손흥민의 도움이 있었다. 이전까지 토트넘에서 골망을 가르지 못한 베르너가 두 경기 연속 골을 달성하도록 손흥민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손흥민과 베르너는 팰리스를 상대로 나란히 선발 출전했다. 토트넘이 0대1로 뒤진 후반 32분. 베르너가 브래넌 존슨의 크로스를 차 넣으며 동점을 만들었다. 이때 수비 셋을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해 공간을 만든 손흥민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줬다. 가장 최근인 에스턴 빌라전에서는 직접 도움을 줬다. 베르너는 경기 종료가 가까웠던 후반 42분. 제임스 메디슨 대신 피치를 밟았다. 베르너는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의 컷백을 차 넣으며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마음고생을 했을 베르너의 등을 밀어주며 흥겨운 세리머니를 돕기도 했다. 기부미 스포츠는 베르너는 최근 두 경기 모두 득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기쁘게 했다고 짚었다. 토트넘은 새 시즌을 앞두고 베르너를 완전 영입하는 동시 윙어 니코 윌리엄스, 아틀레틱 빌바오를 데려오며 공격진을 보강한다는 의지다. 매체는 토트넘이 윌리엄스와 빌바오의 결별이 분명해지면 영입을 타진하리라 내다봤다. 손흥민과 케인의 차이, 히샬리송의 폭로, 소니는 말이 꽤 많다, 케인은 말이 엄청 많다. 지난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니피엘, 토트넘에서 영혼의 파트너로 지난 우정을 쌓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들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별했다. 케인이 독일 바이엘은 윈헨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케인은 떠났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14골 8도우미라는 놀라운 활약. 케인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골포격기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토트넘 때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이다. 벌써 리그 30골을 넣었다. 분데스리가 압도적 득점 1위다. 또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의 주장선임이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케인도 토트넘의 리더였다. 주장 타이틀은 없었지만 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였다. 지난 시즌 위고 요리스를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차고 뛴 경기도 많았다. 바이엘은 윈헨에서도 마찬가지다. 친하면 닮는다고 했던가. 서로 닮은 두 사람. 그렇다면 손흥민과 케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차이를 토트넘 동료, 공격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히샬리송이 폭로했다. 손흥민과 케인에게는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 히샬리송은 영국의 풋볼 런던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은 꽤 많은 말을 한다. 케인은 엄청 말을 많이 한다. 가벼운 언급을 한 후 히샬리송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다. 때문에 손흥민은 팀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손흥민과 함께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 함께 책임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토트넘의 또 다른 동료 에메르송 로얄은 손흥민에 대해 나는 손흥민의 자존감,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 브라질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우리의 친구다.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한다. 이제 손흥민의 우리의 주장이고, 그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손흥민은 우리의 주장이고, 그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난 목 fee 천 телефон 천 천 천 천 감사합니다.